아아, 들리십니까? 서프라이! 뚜루뚜루뚜 카메라 들어와 주세요 부장님 들리나요? 잘 나와요? 어우!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집안의 주인인 샤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요 집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카메라 팔로우? 예, 팔로우, 팔로우 미? 어우, 저 큰 거를! 하하하하하 자, 간단하게 요 쪽부터 좀 훑어드리겠습니다. 검은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요거 제가 볼땐 이케땡 같아요. 저희 집에도 있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는 건반이 있어요. 뮤지시엄분들이 나오면은 요렇게 연주를 샤라라 해주시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리 러브 FM 마스코트가 하나 요렇게 싹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쪽으로 와보시면요. 어, 검은 의자 두 개 있죠? 요건 어디 건지 모르겠다. 자, 그리고 요기는 나르샤의 아브라카다브라 요 간판이 있어요. 어, 이거 어때요? 별거 없죠? 예, 끝이에요. 너무 썰렁해요, 제 스튜디오. 여러분들이 혹시나 손재주 좋으신 분들은 뭘 이렇게 끄적끄적해서 보내주셔도 돼요. 어차피 이 시간 4시간이기 때문에 뭐든 아, 요기서 나오고 있어? 얘기를 해줘야지. 여기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우리 작가님이 너무하네. 아무쪼록 여러분들 요 정도에요. 별거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손재주 좋으신 분들은 아, 요기 아우, 얘기를 미리미리 해야지. 여기가 지금 2번 카메라에요. 난 1번 보고 있었는데 나와요? 오늘 머리도 묶었잖아. 여기 답답해가지고. 자, 여러분들 계속 이 얘기만 하네. 어디 봐야 돼? 손재주 좋으신 분들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끄적끄적해서 어디? 아, 어디? 아, 여기? 아, 참 손발 진짜 안 맞네. 괜찮아. 일주일밖에 안 됐잖아요. 자, 손재주 좋으신 분들은 아무거나 괜찮아요. 뭐, 언니가 왔다에요. 언니가 따봉이에요. 뭐든지 환영하니까 우리 집을 가득 채워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만들었잖아요. 자, 이제 어디? 아, 얘기를 미리미리 좀 해봐요. 아우, 정말 우리 작가님 손바람 맞네. 이럴, 이럴, 이럴.